36번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다? 내용 요약 1번 2번 3번 아 이게 창의적이지 그쵸 모든 사람들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과 다른 자기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표현한 거잖아 그치 선생님이 손?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아마 니네들한테 혹시 나에 대한 걸 그리라고 하면 입을 그리겠지 계속 주전주전을 하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쩌면 가끔이나 실패한 마술 장면을 그릴지도 모르겠는데 문법 볼까 단골손임론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그녀는 데디아를 생각했다 그런 얘기죠 연결사 왓의 쓰임 왼쪽 봅시다 언제 나온다 또 또 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eath 이후에 보니까 brings 가져다 준다 그랬지 주어 안 나왔지 그쵸 관계되면서 추격이지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신의 손길 이렇게 쓰인 거고요 중간에 왓을 해석하지 않았네요 그가 그렸던 겉은 손이었습니다 손 왼쪽에 보니까 우리 여기 오른쪽에 나오지 않은 룩 대량이 나오는데 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룩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거나 룩 라이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서 해석은 뭐 뭐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하는 건데 얘는 지금 불완전 자동사에요 이 형식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되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 자 자 잠시만 보네 본문 들어가서 볼게요 크레인 선생님이 이건 좀 쓰여진 글이 되게 오래된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죠 왜 그래요? 미세스가 들어갔지 요즘에는 미스나 미세스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받았어요 자 성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야 너는 사내새끼가 이런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기집애가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성을 갖다 붙여서 너는 남자인데 왜 이러냐 너는 여자인데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차별인 거예요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지 우리가 성차별적 용어도 되게 많이 쓰고 있다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유모차 유모차 할 때 거기 뭐가 무슨 모차야? 어미모야 실제로 너희들 현실에서 봤을 때 엄마가 유모차 더 많이 끌어? 아빠가 더 많이 끌어? 대체로 조금 무겁거나 힘들거나 힘이 필요한 건 요새 남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럼 아빠가 그러면 유모차예요? 아니지? 이것도 거기다가 하필이면 못 자 쓰냐 못 자 그럼 뭘 써요? 어른들이 혼자 운전하는 차는 자가용이잖아 이거는 어린아이들 타는 애기들 타는 거잖아 그럼 유아차라고 하거나 은근히 머릿속에 그거는 여자가 끌은 거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왔다 이거야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남인천 여중이지 남인천 중학교라고 안 하지요 네 이건 알아요 장학교를 인사 어 여중은 계집여자를 써가지고 여자들만 모였다라고 하는 걸 부각을 시킵니다 그 남중은 여중 할 때 여는 계집여자인데 인천 남중 할 때 그 남중은 남은 뭐야? 그게 남녁 남자예요 그거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방향을 나타내거든요 서인천 고등학교 이게 방향이야 서쪽에 있는 인천 고등학교야 서인천 남고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꼭 여자 아이들이 모여있는 고등학교에는 여중 여고 이걸 붙인다 이거지 뭔가 걔네들을 별개의 집단으로 이렇게 인식하려고 하는 거야 자 영어에서도 미스터로는 표현 있잖아요 미스터 미스터는 결혼한 사람한테 붙이는 거야 결혼 안 한 사람한테 붙이는 거야 구별을 안 합니다 영어에서 미스터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미스 김 이런 말 들어봤죠 미스를 이런 말 들어봤지 미스는 결혼을 안 한 여성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미스스라고 나와있잖아 미스스는 결혼한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야 그러니까 이제 양성평등론자들이 왜 성차별을 하느냐 언어에서 남자는 결혼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다 미스터로 통일해서 붙이는데 왜 여자는 굳이 결혼했나 맨날을 가려가지고 앞에다가 그런 흔적을 붙이냐 이거야 그래서 요새 영어에서 요새 영어에서는 절대로 미스나 미세스라는 표현을 안 써요 뭐라고 써야 돼요? 미스터처럼 미즈가 없습니다 미즈 그냥 ms 여기서처럼 미세스라는 표현이 나온 거는 쓰여진 지 굉장히 오래된 글이라는 거야 물론 작년에 나온 글인데 이 문장은 사실은 실제 원문은 쓰여진 지 굉장히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선별한 출제위원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거를 지금 걸러질 못했지요 양성평등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많은 잘못된 지문을 고른 거예요 요새 이제 그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약해 당연히 그런 줄 안다고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인식이 좀 예민하게 잘 발동을 한 것을 성인지 감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봐 평등한 것은 다 옳은 거예요 평등한 것은 다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등한 것은 다 옳지 않아요 절대로 안 평등하죠 절대로 안 평등하죠 남자는 그냥 서서 일을 보면 되잖아 근데 여자들은 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일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여자들이 1.5배는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용변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이게 평등한 거지 이게 평등한 거지 그냥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거야 다른 것을 존중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나 폐기적으로 딱 딱 같은 이퀄 관계를 만들면 그걸 평등하다고 언어에서도 그런 성불평등 성차별적인 그런 언어가 구사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추정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됐지요? 어쨌든 여기는 아주 구닥다리 영어 표현 지금은 사라져서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미세스 클레인 클레인 선생님이 결혼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긴 하겠죠 우리가 클레인 선생님이 그녀의 1학년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뭔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고 그 무언가가 뭐냐면 to be thankful for 감사할 만한 무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지금 선생님한테 혹시 이런 걸 그리라고 하면 현재로서의 나는 마술 도구를 아마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꽂혀있고 아직까지는 오늘도 이 마술 도구를 한 네 가지를 써먹었는데 이거는 의외로 상당히 나와 소통을 하는 강의를 통해서 그 상대방들에게 순간들을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더라 이거야 자 어쨌든 봅시다 she thought that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most of the class 수업 듣는 학생들 대부분이 would draw 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터키 7면조라든지 아니면 생스기빙 테이블 추수감사절 탁자를 그릴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더글러스라고 하는 학생은 뭔가 다른 걸 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 그래 생스기빙 데이라고 하거든 생스기빙 데이 그러니까 생큐에 관련된 뭔가 그러면 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추수감사절 때 뭘 먹어 7면조 고기를 먹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느 가족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설날하고 비슷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추수감사절이 10년 초에 우리 가족두기를 만나고 이거는 미국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날이 추수감사절 때예요 추수를 다 끝내고 풍요로움에 대해서 먹을 게 많잖아 그때 우리나라 추석보다 괴로든 추수감사절은 훨씬 더 의미가 깊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생스 생크풀 그러면 당연히 그게 생스기빙 데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칠면조나 칠면조 요리를 먹을 때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먹는 식탁을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그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야 선생님은 자 근데 더글러스라는 학생은 다른 걸 그렸는데 얘는 어떤 소년이었냐면 후 이하의 소년이었다 그런 얘기죠 늘 시간을 보내는데 혼자 보내고 스테이더 라운드 허 선생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학생 이래 while 뭐하는 도중에 그의 학급 친구들이 went outside together 함께 바깥으로 나가서 언제 during break time 쉬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 함께 바깥으로 나가는 반면에 이 더글러스는 항상 시간도 혼자 보내고 선생님 주변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그런 소년이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what the boy drew was a hand 그 소년이 그렸던 것은 하나의 손이었다 이런 얘기잖아 그의 손이었을까요 his image immediately attracted other students interest 그의 그의 상상력이 아 his 뭐야 his image 자 그의 이미지는 그린 그림에 나와있는 그 이미지지겠죠 어 손을 그렸네 그 이미지는 즉각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C번 가서 모든 아이들이 rushed to talk about whose hand it is 간접 외무면 나오고 조심해야 되겠지 그치 자 누구 손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들어갔어요 it must be hand of a god that bring us food 우리한테 양식을 식량을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손이 틀림없지 이렇게 한 학생이 말했어 그랬더니 두 번째 학생이 아니야 농구의 손이지 왜냐면 그들이 바로 터키스 7년절을 기르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봐봐 지금 선생님이 생풀포 하면 뭐가 떠올랐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할 때는 되게 추수감사절 비슷한 시기에 물어본 거예요 됐죠 자 It looks more like a police officers 그거는 경찰관의 손처럼 더 그렇게 보이는데 라고 또 다른 학생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경찰관은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어쨌든 그래도 의견을 막 열심히 내고 있네 그치 에이븐에 가서 보니까요 그 학생들은 너무나 responsive 아주 반응이 뜨거워서 플레인 선생님이 거의 더글러스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어요 누구 손이나에만 집중이 돼버린 거야 갑자기 자 After she had the others at work on another project 선생님이 헤드 사육동사지요 다른 학생들에게 on another project 다른 과제에 대해서 집중하게끔 시킨 다음에 She asked Douglas 선생님이 Douglas에게 물어봤죠 Whose hand is it? It is 간접 의문문 조심하라고요 누구 손이냐 그거 이렇게 했더니 그 소년인 더글라스가 부드럽게 답변한 거죠 It's your 선생님 손이에요 Thank you Mrs. 플레인 플레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충분히 1학년 정도 학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8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7살 어린아이의 아주 순수함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36번까지 오늘 합시다 생각해봅니다 전화가 네네 저녁 콘en트